너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해 이리 와 이리 와 야 그거 뜯었네? 이거 보면 안 돼? 아 너무 약하게 붙였네 사실 공주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 너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해 인성 문제 있어? 공주야 공주 오구 넘어오셨어요 그 사이에? 아저씨 잘하셨어요 공주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이게? 어? 문 이렇게 다 뜯어놓으면 어떡해 엄마가 새로 붙여놨는데 이거 뭐야 대신가? 어? 이 노래가 잘못된다 누가 우리가 잘못된다 왜 이렇게 잘못된다 야 4번은 제이 주려 야 야 야 엄마가 죽겠어 야 죽었네 다시 살아났어 다시 살아났어 이 시간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